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B 매거진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할 영광의 주인공은? 선택받은 자만이 나올 수 있는 매체? B 매거진의 화보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영광인 거죠. 저도 한 번도 안 실려봤거든요.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이건 무조건 이다. 하고 싶다. 욕심 났죠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저거 찍고 싶다. 이게 정말로 이제 모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라는 게 딱 와닿네요. 우승을 향한 팀전이기도 하지만 우승팀에서도 1등과 2등을 꼽게 되니까 주니어 무대들끼리도 이제 치열한 열전이 시작되겠네요. 그동안 너무 훈훈하게 간 게 아닌가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아마 피터진은 화보 전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어차피 이것도 안에서의 경쟁이구나.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팀 안에서 또 인정하게 들어야 되니까 욕심이 났어요. 안녕하세요. 저 비 매거진 에디터 이비림입니다. 오늘 촬영은 주니어 모델이랑 시니어 모델이랑 둘이 커플이 돼서 진행할 거고요. 이번 화보 촬영 컨셉은 거인 대 소인인데요. 내가 거인이 된다면 혹은 내가 소인이 된다면 이런 상상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아요. 그런 상상을 이번에는 화보를 통해서 한번 그 판타지를 실현해 볼게요. 소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자유롭게 포즈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거인 같은 경우는 공감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보에서 꽉 차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. 소 미션에서 이기신 한예진 씨 팀은 어떤 컨셉을 원하시는 거예요. 소인인지 거인이 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팀원들이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거인을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돋보여지 않을까. 그러면 스즈 씨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봅시다. 저는 거인이 더 목숨 나네요. 이건 즉 거인이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? 저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거인으로 가겠습니다. 처음에 딱 든 생각은 무조건 거인이다. 왜냐하면 오브제들이 작기 때문에 모델들한테 더 포커싱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잠깐만 용현아 너 한쪽 다리를 지탱하면서 준영이가 이렇게 계속 받쳐주는 것 같은 거는 귀찮니? 저거 훨씬 더 나아졌어. 준영이가 무릎을 받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아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참고 그 촬영을 끝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에디튜드를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 형현아 여기 볼까? 도대체 오케이. 예뻐. I love you. 호인 같아. 믿고 보는 정호인입니다. 정프로님 믿습니다. 준영이는 호연이랑 잘 만난 것 같아요. 호연이가 너무 예뻐서 준영이도 오히려 포즈를 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. 준영아 몸은 나른한 게 좋은데 얼굴은 살아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 너무 예뻐요. 준영이가 마스크도 너무 괜찮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흡수를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준영이가 다리를 잡아볼까? 한쪽 좀 어색하지 않게? 너 여자 다리 만질 때 이렇게 만지니? 이렇게 만져. 에이. 준영아 부럽다. 준영아 여자친구 있니? 생각을 해. 빨리.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스무 살이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여자친구 허벅지를 한 번 맞춰봤어. 동발 두 손을 펼쳐요. 이렇게 해서 우리 허벅지 왜요? 빨리 생각해. 너 복 받은 줄 알어. 어 좋아 지금 좋아 좋아. 예! 그렇지. 호연이 누나가 영 제 손이 이상하니까 누나 손으로 제 손을 가려주셨어요. 그게 진정한 경력자의 그거 그거라고 할 수 있죠. 준영아 고개 살짝 들으자. 들으면서 노려봐. 오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조심 조심. 조심 조심. 조심 조심. 조심 조심. 우와 이거 한꺼 찍을까요? 우와. 우와. 준영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. 저 진짜 너무 아찔했거든요. 정말 삐끗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우와 하면서 떨어지는데 준영이가 덕하니 해서 준영아 고마워.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. 네. 네. 감싸 안았어요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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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 잘했네. 준영아 진짜 별 디렉션 없이 되게 잘했다. 옆에서 촬영하는 도중에 계속 잘 나온다, 잘 나온다 해주시니까 되게 신나서 촬영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별감을 봤을 때도 만족스러웠어요. 아니, 머리 누가 이렇게 났어? 누가 이렇게 5등으로 나랑 똑같이 갈라고 그래. 둘 다 어쨌든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강렬함이 만났어요.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아니, 강우가 침대에 들어가면 이상한가? 팔을 침대 바깥으로 사지가 다 나오게 이렇게. 지금 헤나가 강우 위에 올라가서 둘이 같이. 야, 너 헤나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? 들어갈 수는 있어요.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욕 나오니? 아뇨, 아뇨. 오, 상태도 예쁜데? 너 그 왼쪽 다리를 강우의 왼쪽으로, 후의 왼쪽으로. 자기가 리듬을 하겠다는 뜻 같은데 줘야 좋죠, 뭐. 당한 거. 포즈 바뀔 때마다 느낌이랄까? 헤나 누나가 이렇게 하네?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? 어, 그것도 랍배드야. 어, 그것도 랍배드인데? 왼쪽 다리가 강우랑 벽 사이로 가고, 네 오른쪽 다리가 강우. 왼쪽 다리 다리. 어. 이렇게 X로. 그래. 몸이 되어있으니까 뭔가 느낌 오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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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래요? 나 되게 아무렇지도 않겠는데. 좀 그랬을 거예요. 제가 그냥 막 다리 사이에 넣고만 했으니까. 강우 오빠가 여전히 스킨십이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좀 되게 매력이 있으시잖아요. 또 하필 그 첫 상대가 헤나 언니였으니까. 제가 남자라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 목 아프니? 재밌었는데 그냥. 재밌었어요. 오늘은 데브스 런웨이의 네 번째 미션. 심사 날입니다. 이번 심사는 전문가 100% 심사로 이루어지죠?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의 전문 심사위원분들을 모셨는데요. 환영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요즘 가장 핫한 패션 디자이너 권문수 씨. 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그리고 글로벌 패션 매거진 미 매거진의 디렉터 이미림 씨와 가방 디자이너 화가 도예가. 모두 송경아 씨입니다. 환영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긴장돼. 항상 우리랑 생각한 거랑 전문가 심사평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 화보 기다리는 마음. 우리도 잡지 촬영하고 나면. 잡지 나올 때까지 엄청 뭔가. 계속 긴장하잖아. 그럼 지금부터 이번 화보 촬영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. 저희 팀부터 한번 불러볼까요. 한혜진 팀 주니어와 시니어들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한혜진 팀 두 번째 커플. 송혜나 김강우의 거인 컨셉 화보 베스트 컷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케미.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못 느꼈던 뭔가 끌림이. 이 사진에서는. 둘 다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런 야릇한 게 느껴진다는 거는. 두 사람의 호흡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이 팀 중에. 가장 역할에 되게 몰입을 잘했던. 커플인 것 같아요. 둘이 앉아 있다가. 갑자기 마법을 부려서. 침대가 되게 작아진 것 같은. 뭔가 그런 상황이 되게. 스토리가 보이도록. 두 분이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사실 비꽃도 제가 다 봤거든요.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써도. 다 A컷이었어요. 그래서 주니어분 김강우스가. 프로처럼 얼굴 각을.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. 잘 나오는지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각도가 다 너무. 이렇게 다비드 상처. 쉽게 나와요. 다비드. 다비드 나왔습니다. 누나가 키워줄게요. 극찬을 내가 봤다니. 더 잘해야지. 저 자신에게. 더 욕심이 생긴 것 같고. 그런 말 들으면.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. 이제 한혜진 팀에 맞서는. 저희 수주팀을. 평가할 시간이 됐는데요. 저희 그럼 다음 컷은. 백준영 씨와. 정호연 씨가. 한번 호흡을 맞춰봤는데요. 수주팀 두 번째 커플. 정호연, 백준영의. 소인 컨셉 화보. 베스트 컷. 허리 좀 아팠겠어요? 저 다음날 몸살이 낫습니다. 아끼는 남자친구한테 발사를 해야지. 화보 촬영장에서 저렇게 엽기를 발사를 하면 어떡하나요? 저희 준영이와. 비 매거진과 팀 수주를 위하여. 호연 씨는 워낙에 잘하는 친구지만. 사마귀 같은 저 각도.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사마귀. 사마귀 같은 저 각도.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드레스가 완전 타이트하게 라인이 다 보여진 드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호연 씨가. 허리를 저렇게 뺐기 때문에. 지금 라인이 그루브하게 사는 것 같아요. 박수 쳐주고 싶네요. 아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네네. 네. 뭐랄까요? 호연이가 너무 자신의 포토제닉한 면을 드러내는 바람에. 준영 군이 약간 제 눈에는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딱 보이는데요. 너무 그. 호연이의 포즈가. 조금 준영이와 밸런스가. 덜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저는 말씀하신 거와는. 살짝 반대되는 부분인데. 준영 씨 같은 경우에도. 호연 씨가 이렇게 매력 발산을 하는 동안. 귀에 눌릴 수도 있을 텐데. 발바닥을 이렇게 잡았듯이. 본인도 굉장히 그걸 잘 캐치해서. 한데 어우러지게. 표현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. 그리고. 굉장히 사진이 포토제닉하게 나와서. 앞으로. 뭐 화보 찍을 때도.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.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면서 준영이한테 좀 미안했어요. 좀 저의 무게 중심이. 준영이한테 거의. 50대 50으로 가 있었거든요. 그럼 준영이가 좀 고통스러워 할 법도 한데. 그거를 다 견디고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기서. 떨어졌어요. 근데. 준영이가 그걸. 받아줬어요. 조심조심. 조심조심. 보디가즈. 네. 내가 찍어야지. 200점. 300점. 400점. 500점. 600점. 700점. 1억점. 1억점. 진짜 다 주고 싶어요. 네. 이제. 이번 결과를. 발표할 순서인데요. 우승팀의 주니어들이. 글로벌 패션 매거진. 비 매거진에. 실리는 만큼. 우승 욕심이. 훨씬 더 크네요. 과연.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은. 어느 팀의 손을 들어주었을지. 그 결과가 너무 기대되는데. 아까 저희 팀의 사진에 무게가 좀 느껴져요. 이번에는 꼭 얘기하지. 화자스러운 상대팀인 것 같아서 불안해요. 저희가 두 명이 되면 숫자적으로 많이 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께도 B 매거진에 맞는 분위기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결과 빨리 만나볼까요? 네. 결과 보여주시죠. 아니야. 나 못 보겠어. 그럼 그 결과 빨리 만나볼까요? 네. 결과 보여주시죠. 아니야. 나 못 보겠어. 누군 밖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 다 통틀어서 저희가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은 특별히 화가 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. 너무 자신이 있었어서 사실 저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.